SK하이닉스가 프리미엄 제품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적자폭이 1분기 대비 줄면서 고성능 디렘인 HBM과 B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이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감산 정책을 시행한 것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를 통한 현금 물음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최신 제품인 HBM3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9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H100에 SK하이닉스의 HBM3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영업활동 현금 물음도 1분기만의 적자를 벗어났습니다. 지난 1분기 2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분기 다시 플러스 1조 3천억 원대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재고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손실 충당금도 1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2조 446억 원에 달하던 평가 손실 충당금은 2분기에 약 5천억 원 정도로 7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과 DDR5 수요가 1분기 대비 늘어나면서 디렘 평균 가격이 올라간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늘어나 재고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캐펙스를 전사적으로 50% 이상 줄이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HBM과 DDR5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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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